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이웃집 깐돌이 오빠 오직 삼성만 주구장창 떠들어대는 천만오빠입니다 천만전자 우리 오빠 한번 많이 주목해 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오빠가 약간 좀 요즘 비실비실 되더라도 여러분들의 애정어린 댓글들 잘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제가 요즘 근래 와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좋아요 구독 해달라고 얘기를 안해요 왜냐 여러분들이 좋으면 들어주는 거고 싫으면 안 넣는 거죠 그래 가지고 막 제가 스타일이 그래 구질구질한 걸 별로 안 좋아해 구질구질한 거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인트로 영상도 안 넣어 인트로도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런 거 넣어서 뭐 할 겁니까 오빠 목소리를 그냥 여러분들 찌들리게 만들려고 고무시키려고 그 시간도 아까워 그런 화려한 영상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오빠의 그 따뜻하고 여러분들에게 세뇌시키는 그런 말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여튼 오빠 오빠만의 착각 속에 살고 있어요 하여튼 오직 삼성전자만 편파적으로 방송합니다 편파적으로 그래서 뭐 저 아저씨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데 하는데 그런 분들 좀 이해해주세요 천만 오빠는 오직 삼성전자만 찬양하고 오직 편파 방송만 합니다 그래서 재미없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자꾸 듣다 보면은 여러분들 그 가슴속에 삼성의 그 사랑이 싹 뜰 거야 삼성의 사랑이 싹 뜨면서 어느 순간 그게 퍼질 겁니다 온 몸에 퍼질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다 삼성 좀비로 만들어야겠어요 삼성 좀비로 만들 테니까 좀만 기다려 주세요 하여튼 재밌게 합시다 재밌게 투자를 재밌게 해야 돼요 재미 재미가 없으면은 지겨워 어떻게 장기 투자 합니까 10년 어떻게 버틸 거야 오빠 1년 하는 것도 좀 힘들어 죽겠다는데 5년 10년을 어떤 식으로 버틸 거냐고 그러니까 맨날 보면 거품 물고 있고 눈물 짜고 있잖아 그러니까 오빠 옆에 바싹 붙으라니까 바짝 붙어 가지고 가야 돼 안 되면 오빠가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머리크랭 잡고 갈 거야 그냥 끌려오든지 아니면 오빠의 따뜻한 손을 잡고 가든지 본인들이 잘 결정을 하세요 지금 주가가 조금씩 조금씩 오르고 있어요 오르고 있는데 난 이거 급격한 슈팅 별로 안 좋아해 여러분 잘 생각을 해 봐 슈팅만 할수록 여러분들이 수량 못 모은다니까 어차피 장기 투자는 사람은 지금 1, 2년 안에 뭐 알 그대로 쇼 붙인다거나 하여튼 끝장낼 게 아니잖아 지금 한 10년에 그때 후에 팔 건데 매도를 하든지 그때 매도를 해야 하는데 지금 뭐 올라서 어쩔 겁니까 지금 사지도 못하는데 수량도 못 모으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수량 모으는데 초점을 가져야 돼 어떻게 한 주라도 더 모아야 한다고 우선주 한 주라도 모아 가지고 배당도 받고 해야 한다고요 특별 배당 관련된 이야기도 아직은 뭐 구체적인 거 없는데 좀 기다려 봅시다 우리 이재용 부회장도 지금 상속사 내야 돼 이야기 때문에 지금 특별 관련된 이야기들이 조금 들릴 것 같아요 제 생각은 뭐 정 안 준다면 어쩔 수 없지만은 제가 볼 때는 조금이라도 주지 않겠어요 그럼 그러면 내년 4월에 받습니다 여러분들 5월 4월 달에 특별 받았죠 받으신 분들은 잘 알 거야 특별히 짭짤한 거구나 상당히 좋구나 어떤 분은 작게 100만원에서 어떤 분은 천만원까지 받은 분들이 있어요 만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올해 4월 달에 1900만원 정도 받았어 배당으로만 1만주 갖고 있는 사람들은 19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이렇게 배당 받으면 쏠쏠하잖아요 이걸로 생활비 써도 되고 이웃집 뭐 철수한테 커피 한잔 사도 되고 막걸리 한잔 사도 돼요 뭐 사랑하는 애인한테 선물도 하나씩 해주고 뭐 금반지도 하나 해주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좀 재미있게 사려라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이런 재미로 투자를 하는 거지 복리효과 누리면서 안 그렇습니까 제가 좀 많이 샜는가 하여튼 여러분들한테 제가 신신당부하는 게 뭐냐 수량 많이 모으라는 거야 수량 9주 3호 하라는 거야 9주 3호 일단은 지금 또 전시간에 비해서 또 스마트폰이 장난이 아니야 삼성전자 스마트폰 이게 또 2억 8천 4백만 대가 팔렸대요 팔렸대가 아니라 내년에 내년에 팔릴 것 같아 어 그래서 세계 1위 지금 이렇게 어느 정도 예상을 하는가 봐요 전망을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는 7.2% 정도 오르지 않겠나 어 이걸 누가 했냐 보니까 이게 카운트포인트 리서치라는 그 업체가 업체가 이제 나름대로 조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삼성전자가 한 2억 8천만 대 정도 넘게 팔려 가지고 세계 1위를 전망할 것 같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제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언론을 통해서 제품 경쟁력이 뛰어나 상당히 뛰어나고 이제 세계 경제 회복세로 인해서 이제 스마트폰 전체 판매량이 늘어날 것이다 그런 예측이 나오는 겁니다 어 코로나 확산에 따른 그런 공급 차질도 있고 뭐 중국 업체 뭐 추격은 응 리스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갈 길 가는 거야 새로운 혁신 이렇게 플랫폼이 나오잖아요 폼팩터 새로운 폼팩터도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어 중국에 늘 이길 수 있어요 일단은 음 카운터 포인트 리서치가 이전 21일 날 이 같은 내년도 스마트폰 시장 전망을 발표를 합니다 어 내년에 첫 세계 스마트폰 판매량이 한 14억 9천 2백만대도 됩니다 14억 9천 2백만대 올해가 13억 9천 2백만대니까 한 1억대 정도 늘어날 것 같아요 1억대 내년에는 1억대 정도가 더 늘어날 것 같다 업체별로 아까 말을 했죠 내년에는 삼성전자 스마트폰 판매량이 폴더블폰이 한 1200에서 한 1300만대 정도 될 것 같아요 1200에서 1300만대 폴블폰 폴더블폰 그리고 포함하면은 한 2억 8천 4백만대 팔 것 같아요 2억 8천 4백만대 그렇게 예측을 하는 거예요 올해는 한 2억 7천만대 정도 되니까 한 1400만대 정도 증가할 것 같아요 5.2% 정도 1400만대 그래서 2019년도가 얼마였냐 2억 9천 5백만대 팔았어요 많이 팔았죠 지금 3년 만에 다시 최대 수준으로 가는데 일단 삼성의 내년도 자체 목표치는 3억 2천만대보다는 낮은 전망이라네요 자체 계획은 3억 2천만대다 카운트포인트 리서치 연구원이 얘기를 한 거예요 부품 등 공급 제한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 시장이 확 커지는 게 좀 힘들고 인도 시장에서는 중국 업체들이 막 축약하고 있어요 중저가 라인 아닙니까 인도 쪽에는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삼성이 3억대 정도 넘게 팔 가능성은 좀 적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가 봐요 애플은 올해 한 2억 3천 3백만대에서 내년에는 2억 3천 9백만대 정도 보는가 봐요 2억 3천 9백만대 그리고 샤오미가 한 1억 9천 100만대에서 2억 3백만대 정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오포가 있어 1억 6천만대 그리고 비보가 한 1억 5천만대 정도 예측합니다 중국 애들이 많이 컸어요 보니까 그래서 샤오미, 오포, 비보, 아너 이런 업체들이 있어 중국 애들은 내년에도 성장세를 좀 보여 가지고 판매량 한 3등에서 6등까지는 중국 애들이 싹쓸이 할 것 같아요 밑으로는 일단 지역별로 내년에는 중국 내 스마트폰 판매량이 올해보다 한 2.3% 증가해 가지고 3억 3천만대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하는데 중국 내에서는 아시아 태평양 AP 지역에서는 8.6% 증가한 2억 5천 7백만대 정도 인도에서는 한 18.7% 증가한 2억대 정도가 팔릴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가 봐요 그 5G죠 5G의 스마트폰은 한 8억 7백만대 정도 팔려 가지고 내년 전체 스마트폰의 한 54%는 5G가 아니겠냐 5G 스마트폰이 팔릴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코로나 경기 침체하고 스마트폰 수요 둔화 그리고 생산 차질 등 여러 이슈가 있어요 이런 이슈에도 내년에 최대 리스크는 스마트폰의 그 부품 공급 부족난일 거다 부품 공급 부족난 이게 이슈일 거야 이슈 원가 상승 부담이 소비자한테 전가되겠죠 스마트폰 가격이 오를 것 같아 스마트폰 가격이 오를 것 같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삼성전자 잘하고 있다 내년에도 세계일이 확실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2교시는 여기까지 하고요 3교시 때 뵈요 1교시 때 뵈요 3교시 때 뵈요 4교시 때 뵈요 감사합니다.